범죄 실화 소설 독일의 유명 형사 변호사였다가 자기가 겪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것들만 모아서 소설 형태로 풀어낸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모든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페너, 프리트 헬름 페너라는 사람의 이야기 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변호하게 됐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프리트 헬름 페너는 평생 로트바일에서 개어부위로 일했다. 매년 2800장의 진단서를 끊었고 도심의 최대 번화가에 병원을 열었으며 이집트 문화동호회 회장이자 라이언스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물론 전과는 없다. 경범죄 한 번 저지른 적도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두 채의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가죽 시트와 전자동 에어컨이 장착된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를 몰았다. 3년이 채 안 된 승용차다. 약 75만 유로에 상당하는 주식과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게 2010년도 현재의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도 들어놓았다. 자녀는 없다. 살아있는 유일한 혈육은 자신보다 6살 어린 여동생이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슈트트가르트에서 살고 있다. 사실 페너의 인생은 이렇다 할 얘깃거리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잉글리트와의 일만 제외한다면 페너는 24살 때 잉글리트와 처음 만났다. 아버지의 60번째 생일잔치가 그 계기였다. 페너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다. 로트바일은 지극히 부르주아적인 도시다. 여기서 잠깐 옴기니가 쓴 말을 읽어드릴게요. 로트바일이라는 도시는 독일 바텐비르텐베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이른바 슈바빙이라고 불리고요. 성실함과 근면함의 대명사로 통한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런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 하네요. 로트바일은 지극히 부르주아적인 도시다. 시민들은 낯선 사람만 봤다 하면 쪼르르 달려가 묻지 않아도 슈타우펜 왕조가 이 도시를 세웠으며 바덴비르텐베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조곤조곤 일러주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중세의 돌출창과 16세기의 산뜻한 입간판을 볼 수 있다. 페너 가족은 도시의 이른바 일등 가문, 곧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의사, 법관, 약사 등이 많은 가문이었다. 프리트 헬름 페너는 젊은 시절의 존 F. 케네디를 닮았다. 얼굴에서 풍기는 친근한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아무 걱정 없는 남자로 여기게 만들었고 뭐든 그의 손길만 닿으면 행복해질 것 같았다. 다만 좀 더 뜯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느낌과 함께 나이에 비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기야 슈바르츠발트와 슈바벨 알프스 사이 지역 주민에게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인상이기는 했다. 또 여기서 잠깐 할게요. 슈바르츠발트는 독일 서남부의 삼림지대고요. 슈바벨 알프스는 독일 남서부의 도나우강과 맞닿은 산맥지대. 그래서 토양이 척박해 근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던 이 곳이요. 지금은 청정한 환경 덕에 첨단 산업이 앞다퉈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로트바일의 약사인 잉글리트 아버지는 페너에게 조금 거슬렸을 뿐이다. 약간만 낮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녀의 음성은 페너의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였으리라. 실업학교를 중퇴한 잉글리트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잠깐 재미삼아 하는 것일 뿐이야. 잉글리트는 페너에게 종알됐다. 페너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고 그는 그게 흥미로웠다. 그것도 몹시. 페너는 그때까지 여자와 두 번의 짧은 성적 접촉을 가졌을 뿐이었다. 잉글리트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다. 그는 잉글리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생일 파티가 있은 지 이틀 뒤에 잉글리트는 페너를 꼬드겨 피크닉을 갔다. 페너의 손을 잡아 끌어 무인 기상 측정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남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잘 알았다. 완전히 어리나간 페너는 일주일 뒤 청혼을 했다. 잉글리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였다. 페너는 이른바 상류층이었으며 민회 내서 의학을 공부했다. 매력적이고 상냥한 청년이었으며 의사 국가고시 1차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잉글리트는 무엇보다도 페너의 진지함에 끌렸다. 그런 마음을 정확히 무슨 말로 표현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페너라면 자기를 홀로 버려두는 일이 없을 거라고 종할댔다. 신혼여행은 카이로로 갔다. 이집트는 페너의 선택이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집트에 관해 묻자 그는 붕 떠있었다 하고 대답했다. 그게 정작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리라는 것을 페너는 알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젊은 파르치발이었으며 세상 물적 모르는 얼간이었고 행복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맛본 행복이다. 조금 전에 나온 파르치발은 순박한 청년에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파르치발이라는 오페라의 주인공 귀국하기 전날 저녁 신혼부부는 호텔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활짝 열어놓았다. 한낮에 대단했던 열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더운 바람이 작은 방안에 먹물처럼 고여있었다. 싸구려 호텔에서는 썩은 과일 냄새가 났다. 아래에서 거리의 소음은 그대로 들려왔다. 더위에도 두 사람은 섹스를 했다. 절정의 순간이 지나가고 페너는 등을 대고 누워 천정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를 올려다보았다. 잉글리트는 담배를 피웠다. 모로 누운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페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여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련 여자가 입을 열었다. 페너 이전에 겪은 남자들의 이야기였다. 실망과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프랑스 대위와의 관계에서는 임신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죽을 뻔했다고 울먹였다. 놀란 페너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가슴에 안긴 잉글리트의 심장이 격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다. 그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고 그는 감격했다. 맹세해! 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맹세해! 날 절대 떠날 수 없어! 울부짖는 잉글리트의 목소리가 떨렸다. 페너는 감동받았다. 그녀를 달래주고 싶었다. 교회에서 치른 결혼식에서 맹세는 이미 했다. 너와 행복하겠노라고. 영원히 너와 함께. 여자는 갈수록 거칠어졌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쇳소리 나는 고음으로 외쳤다. 맹세하라고. 페너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다. 천장에 달린 커다란 선풍기, 카이로, 피라미드, 호텔방의 열기 등 주변의 모든 게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여자를 조금 위로 끌어당겨 눈을 맞췄다. 그리고 말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고 하는 말이었다. 맹세할게. 그는 여자를 다시금 끌어당겨 이마에 키스를 했다. 다시 한 번 관계를 가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여자가 남자를 올라타고 앉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도했다. 두 사람은 심각했고 낯설었으며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았다. 외로웠다. 오르가슴에 오른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때렸다. 남자는 홀로 오랫동안 깨어 천장만 바라보았다. 정전이라 선풍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패너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시험에 붙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이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으며 로트바일 시립병원의 첫 일자리를 잡았다. 집도 마련했다. 방 3개의 욕실 그리고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었다. 뮌헨에서 이삿짐을 쌌는데 여자는 패너가 그동안 수집한 음반들을 버렸다. 새집에 와서야 패너는 음반이 없어진 걸 알아차렸다. 잉그리트는 다른 여자와 함께 들었을 음반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패너는 분노가 치밀었다. 부부는 이틀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패너는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담백한 집을 원했다. 여자는 참나무와 소나무 목재로 집안을 화려하게 꾸몄다. 창에는 울긋불긋한 커튼을 달았으며 이불도 알록달록한 어지러운 색깔이 들어간 것으로 장만했다. 남자는 털실로 짠 방석과 주석잔까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냥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몇 주 뒤 잉그리트는 갑자기 패너가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게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 처음에 남자는 아내가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웃어넘겼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표독스럽게 다그쳤다.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패너는 나이프를 고쳐잡았다. 잉그리트는 남편에게 쓰레기를 내려다 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패너는 이 모든 게 신혼초의 어려움일 것이라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하지만 그건 패너의 바람일 뿐. 왜 집에 늦게 오느냐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느냐 여자들하고 시시덕거리다가 오는 것은 아니냐며 아내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댔다. 터무니없는 비난이 이어졌으며 남자는 매일 여자에게 바가지를 긁혔다. 정돈이라고는 할 줄 모르네. 어째서 하루만 입어도 와이셔츠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신문 좀 구기지 말고 읽어라. 이상한 냄새가 난다. 늘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작작해라. 나를 속였다가는 끝장인 줄 알아라. 끝없는 잔소리에 패너는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도 패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첫 해가 지나가자 이제는 욕설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나마 자제하는 것 같았으나 갈수록 격해졌다. 너 같은 돼지는 처음 본다고 했다. 아내의 속을 끓이는 남자는 개라고도 했다. 겁쟁이의 새가슴이라는 말도 꿀꺽 삼켰다. 이어 똥과 오줌이라는 단어도 거침없이 등장했다. 변명이라도 할라치면 여자는 악부터 써댔다. 패너는 포기했다. 밤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공상과학 소설을 읽었다. 학창시절처럼 매일 한 시간씩 조깅을 했다. 섹스는 벌써 오래전에 부부 침대에서 사라졌다. 의사는 몇몇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바람은 절대 피우지 않았다. 서른다섯에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았으며 마흔살에 이미 머리가 온통 하얗게 샜다. 패너는 피곤했다. 마흔여덟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쉰살에는 어머니를 잃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패너는 교회에 통나무집을 한 채 샀다. 집에는 정원이 딸려 있었다. 이미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버려진 연못과 마흔그루의 사과나무, 열두그루의 밤나무는 작은 공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정원은 패너에게 구원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정원관리에 필요한 책들을 사들였으며 전문작지에 정기구독 신청도 했다. 수로관리와 나무들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읽었다. 최고급 장비를 장만했으며 관계시설의 관리기술을 익혔다.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한 일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배우는 패너였다.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으며 연못의 풍광은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패너는 정원을 찾아와 사과나무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주중에는 될 수 있는 한 병원에 오래 머물렀다. 자상하고 솜씨 좋은 의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환자들은 패너를 존경했으며 그의 진단과 처방은 늘 로트바일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인그리트가 잠에서 깨기 전에 집을 나섰으며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쏟아지는 잔소리와 욕설을 의사는 묵묵히 삼켰다. 인그리트의 쇳소리 나는 목청은 갈수록 날카로운 저기를 번뜩였다. 그녀는 그동안 몸집이 엄청나게 불었다. 하얗던 피부는 세월과 함께 불구죽죽하게 변해버렸다. 목은 굵어져 살집이 접힐 정도였다. 내뱉는 욕설에 박자를 맞춰 살집이 출렁였다. 고혈압과 호흡곤란을 알았다. 깡 말라버린 패너와는 대조를 이뤘다. 어느 날 저녁 헐떡이며 무수한 욕설을 쏟아내는 아내를 보고 패너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프라이팬이 날아왔다. 여자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돼지 새끼라며 악다구니를 부렸다. 60번째 생일 하루 전날 패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빛바랜 이집트 사진을 꺼내들었다. 인그리트와 그가 케오프스 피라미드 앞에서 웃고 있다. 뒤에는 낙타와 유목민 차림을 한 관광객들 그리고 사막이 보였다. 아내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결혼앨범에서 빼내어 옷장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사진이다. 이날 밤 패너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집에 갇힌 죄수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카이로에서 그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맹세도 떠올렸다. 참으로 끔찍했던 결혼생활이었지만 패너는 약속을 지켰다.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은 약속이 아님으로. 눈앞의 사진이 뿌옇게 얼룩져 보였다. 옷을 벗은 패너는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자신의 앙상한 몰골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욕실로 가서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패너는 정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나이는 이제 72살이었다. 4년 전 병원을 팔았다. 그는 언제나 그래왔듯 아침 6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조용히 여닫고 응접실을 나갔다. 벌써 오래전부터 패너는 응접실에서만 생활해왔다. 잉글리트는 아직 자고 있었다. 햇살이 눈부신 가을 아침이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거치고 있었고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패너는 호미를 가지고 가을 양배추밭에 잡초를 뽑았다. 고되지만 단조로운 일이었다. 말끔한 밭을 보며 패너는 흡족했다. 언제나 9시 반이면 마시는 아침 커피가 참 좋았다. 패너는 참제비 고가를 떠올렸다. 봄에 심었던 게 늦가을이면 세 번째 꽃을 피우리라. 그때 잉글리트가 테라스 문을 벌컥 열었다. 소리를 질렀다. 응접실 창문을 닫는 걸 또 잊었느냐고 아우성을 쳤다. 언제나 그랬듯 패너는 얼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갈라지는 소음 그대로였다. 패너는 그 순간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 깊은 곳 저 어디에선가 돌연 강하고 날카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빛 속에서는 모든 게 너무나 명확했다.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패너는 잉글리트에게 지하실로 내려오라고 했다. 자신은 바깥 계단을 이용했다. 잉글리트는 숨을 헐떡이며 지하실로 들어왔다. 정원을 돌보는 도구들을 모아둔 곳이다. 기능과 크기에 따라 연장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있었다. 깨끗이 손질해 양철통이나 플라스틱 들통에 들어있는 것도 많았다. 모두 정성껏 돌본 도구들이다. 잉글리트가 여기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잉글리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패너는 아무 말 없이 벽에서 도끼를 내렸다. 스웨덴에서 만든 수제 도끼였다. 기름을 발라 반질반질했고 녹 하나 없었다. 잉글리트는 눈만 커다랗게 뜬 채 굳어있었다. 패너는 목장갑을 꼈다. 잉글리트는 도끼만 응시했다. 피하지 않았다. 일격에 이미 두개골이 반쪽이 났다. 즉사였다. 도끼는 뼈를 가르며 얼굴까지 파고 들어갔다. 얼굴은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기도 전에 두쪽으로 나뉘었다. 패너는 도끼를 뽑느라 안간힘을 써야 했다. 발로 여자의 목을 밟고 빼냈다. 다시 두 번 강하게 내려침으로써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중에 법의학자는 팔과 다리를 떼어내기 위해 패너가 열일곱 번 더 도끼질을 했다고 확인했다. 패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작은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았다. 평소 화분을 돌볼 때 쓰던 의자였다. 의자의 다리는 흥건하게 고인 피 한가운데 박혀있었다. 패너는 배고픔을 느꼈다. 언젠가 자리에서 일어선 노인은 시체 옆에서 옷을 벗고 지하실의 세면대에서 머리와 얼굴에 묻은 피를 씻었다. 지하실 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안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갔다. 위에서 옷을 갈아입은 패너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대고 주소를 말했다. 녹음된 내용을 글자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잉그리트를 잘게 만들어 놨소. 당장 오시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패너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경찰은 패너의 전화를 받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집 앞에 도착했다.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으며 경광등도 켜지 않았다. 경관 가운데 한 명은 29년째 이 지역에서 근속했으며 그의 가족은 모두 패너의 환자였다. 정원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패너는 경관에게 열쇠를 건넸다. 그녀가 지하실에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경관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직감했다. 양복 차림의 노인은 구두를 신지 않았으며 양말도 없는 맨발이었다. 패너는 아주 침착했다. 재판은 나흘에 걸쳐 열렸다. 배신법정의 판사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심판해야 할 패너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인그리트도 물론 알았다. 그래도 신중을 기하고자 증인들을 세웠다. 모두 패너를 안타까워했다. 저마다 그의 편을 들었다. 우편배달부는 패너를 지금껏 성자로 여겨왔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껏 참고 살아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으며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는 패너의 상태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감정통제 장애가 일어난 것이며 그렇다고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능력자로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검사는 8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범행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지하실에 고인 피를 절벅거리며 밟고 다녔다며 자신의 구두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다음 패너에게 대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혼을 하면 됐을 거 아니냐는 힐란이었다. 검사의 주장은 결정적인 점을 놓치고 있다. 패너는 바로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선서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선서를 믿지 않는다. 선서를 했다고 해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선서로 이를 바꿀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법과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맹세란 선서처럼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다. 그러나 패너는 현대인이 아니다.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에 하나의 세계가 들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패너의 약속은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평생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패너는 자신이 한 약속의 포로였다. 패너는 잉글리트에게 했던 맹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다. 이혼은 곧 맹세를 깨는 것과 같았다. 폭력의 분출은 평생 맹세로 가둬둔 분노라는 압축가스통이 폭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나에게 오빠의 변호를 부탁한 패너의 누이는 방청석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패너의 옛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패너는 감옥에 있는 동안 더욱 말랐다. 그는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든 피고석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변호할 게 없었다. 다만 법 철학으로 다룰 문제가 있었을 따름이다. 즉,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내릴까? 변론에서 나는 처벌을 내려야 할 이유를 찾으려 시도했다. 이론은 차고 넘쳐난다. 형벌은 충격을 주어 경각심을 갖게 만든다는 게 그 하나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또 형벌은 범인에게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법이란 이런 이론들을 종합하고 통일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패너의 경우에 들어맞는 이론은 없다. 그 어떤 것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패너가 다시 살인을 하는 일이 있을까? 범행이 부당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부당함의 무게를 무엇으로 잴 것인가? 이를테면 누가 패너에게 죗값을 물을 것인가? 그를 처벌한다고 해서 정의가 바로 섰다고 믿을 사람이 누구인가? 내 변론은 길어졌다. 나는 패너의 인생을 이야기했다. 패너가 도저히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장에 이르렀음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 바랐다. 법정에 내 말뜻이 전달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했다. 판사와 배심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패너는 최후 진술을 했다. 법정은 재판 말미에 피고의 진술을 듣는다. 법관은 그 진술을 판결에 참고해야 한다. 패너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미리 궁리에 둔 진술을 공들여 외울 필요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그저 짧게 요약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약속했었지요. 내 여자는 당신 뿐이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은 죄가 깼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죄를 안고 살겠습니다. 진술을 끝내고 자리에 앉은 패너는 입을 굳게 다물고 바닥만 뚫어져라 내려다 보았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사조차 가슴이 무거운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판사는 결심을 위해 재판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판결은 다음 날 내려졌다. 선고가 내려진 날 저녁 나는 다시금 감방에 패너를 면회했다. 말할 건 더 이상 없었다. 패너의 손에는 구겨진 봉투가 들려있었다. 봉투에서 그는 신혼여행 사진을 꺼내들었다. 패너는 그 두툼한 엄지손가락으로 잉그리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사진 위에 붙인 보호코팅은 떨어져 나간 지 벌써 오래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거의 지워져 하얗다. 패너는 3년형을 언도받았다. 구속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는 미결구류에서 풀려났다. 패너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을 자유공개형벌로 치를 수 있었다. 자유공개형벌이란 죄수가 하루 일과를 자유롭게 소화하되 잠은 형무소에 와서 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건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72살의 노인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결국 누이 동생이 해결책을 찾아냈다. 패너는 자신을 과일 상인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 정원에서 직접 기른 사과를 팔았다. 넉 달 뒤 빨간 사과 한 상자가 내 법무법인에 도착했다. 상자에 동봉한 편지 봉투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올해는 사과가 좋군요. 패너 패너 할아버지가 사과농사를 지어서 작가인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에게 보내주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변론을 했죠. 영화에서도 이런 짜릿한 결말을 잘 못 봤었는데 대단한 변호사였다 싶고요. 물론 죄는 나쁘고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글쎄요. 시대마다 정신이 다르죠. 이 할아버지에게는 맹세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마다 이게 옳다. 이건 잘못됐다. 많은 생각들 하실 텐데요. 댓글로 감론을박 해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